필요는 없죠 여기도 어깨빵 해야겠어 달려서 어깨빵 자 뛰어 그렇지 자 불이 있어 자 일단 이쪽으로 띕니다 뛰어서 올라가보죠 자 넘어가서요 자 이쪽으로 자 자 이걸 통해서 저기 타오르던 불을 끌 수가 있죠 뭐지 아 그냥 다다 그냥 닿는거 닿는거였어 저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역시 이렇게 애들을 모으고 나는 이쪽으로 재빨리 뛰어간다 자 주깅 슛 여기 이렇게 한마리 있는 녀석들은 안잡고 가도 되긴 하겠지만 주깅 자 이렇게 잡아주고 가면 돼요 안 죽었냐 죽잉 진짜 죽음 자 여기도 어깨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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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큰일 날뻔했다 다시 떨어질 뻔 했잖아 다시 떨어질 뻔 했잖아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 점프를 활용해 하자 자 여기서 저기 있는 녀석들을 그 좀비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자 무게를 활용하는거죠 자 그리고 난 다시 내려가서 저쪽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주면 되겠어 자 역시나 간단하죠 점프 자 어 자 여기도 내구도가 좀 약간 좀 그런데 거시기한데 자 빨리 넘어가야겠어 점프 자 여기도 뛰어서 굴러 어 잠깐만 앞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괜찮을까 괜찮을까 자 그렇다면 여기도 벽 점프 그렇지 자 미끄러져서 타이밍 맞춰서 뛰면 되고 뛰고 그렇지 저 밑에 바닥이 꺼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자 자 자 자 이제 넘어가서 떨어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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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면 오우 오우 세상에 오우 세상에 자 끄고 자 자 여긴 총으로 끝내자 여긴 총으로 끝내자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 아 아 맞아 끄고 빨리 뛰어서 넘어가는 곳이었구나 말을 하지 좋아 저 달린다 달려 으라차 어 어 어 어 이야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은 안 닿으니까 여기서 점프 좋아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넘어갔을 땐 기쁨의 댄스 한번 쳐줘야 돼 김연아 선수도 울고 갈 트리플 악셀 안죽었나 죽어라 좀 그렇지 점프 자 이거 이걸 활용해서 올라가보자 점프점프라고 자 왠 충격소리가 자 이게 그 아까 그 초반에 빠져나갔던 먼저 빠져나간 동료들의 캠핑카라구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된건지 자 동료들은 나머지 동료들은 무사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 야 몸이 아주 날렵해 어떻게 쪼 조그만 구멍에 어 어 어 잠깐만 샘? 너가 웨인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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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제 fault 미안해 웨인 아 제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네 좋은 생각 들어와 들어와 놀랍게 그들이 그들이 우린 우린 죽어 웨인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스페이 닥 존 tras 나 스페이 아니 그냥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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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want to die.. I.. I.. I have to save my comrades.. Where have they taken them? Wait.. A.. A safe point We're out there.. All there.. women.. Where have they taken them, Sam? Tell me now! I.. You've got to.. 자 이제 안전지점이란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봐야겠죠 어우 쌤 그래 넌 탄을 남겼구나 나한테 4시 2분인 별 없음 1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걸 까서 자 문을 열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안되잖아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큰일날 뻔했어요 아 여기 거기구나 저 빨리 가야되는데 자 가서 그렇지 자 우주인간 여린님 별 없음 5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주게임 그래 정말 락사가 먼저 보여주는 게임이야 안와? 야 와 숨추지말고 힐 신기한 녀석들 자 빨리빨리 열려라 참깨 아줌마는 모으세요 오지마세요 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Steelhook 나 지금까지 총기를 좀 아껴 썼는데 Aldang 어 그래요 I 아니면 아낌없이 써줘야지 저 애들라 빨리 나오려면 나올거면 빨리 나와 형은 두번 없다 병은 두번 없다니까 뛰어 자 그렇지 빵 자 달려 점프 그래 아까 저기에 걸려 저 비슷한 상황에서 저 저 드럼통에 걸려 넘어졌었지만 더 이상은 네이버 자 계속 달리란 말이야 자 으라차 쇽쇽 레볼루션 자 흐차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어 굴러 그래 어이 위험했다 헷갈렸어 하 할수있어 극복 유격자신이 있다고 너한테 그래 유 격자신 유 격자신 한번더 어깨빵 리안 악 엔 vampires 챕터 처음부터가 아니라 게임 처음부터일걸 아유 처음부터 툴 엇 엇 뭐야 어떻게 된거죠 죽잉 자 그리고 이게 아마 주인공의 기억이죠 네 좀비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그래 그리고 잠에서 뛰어난다 아 시발쿰 자 이제부터 이 게임이 본격적으로 더 어려워지는데요 자 일단 이상한 아저씨가 날 이걸 이걸 라츠를 당했다고 해야될지 구해줬다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 이곳으로 끌고 왔어요 네 한참 위험한 상황이긴 했었는데 자 무기는 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되찾을 때까지 그림자 농래 농래 피해암을 기억하세요 자 일단 한번 한마리 더 안전하게 가야되니까 이게 아마 나도 저 트랩에 당할 수 있을거에요 저 밟으면 그래 이 틈에 난 이렇게 지나가는거죠 자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나도 죽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자 이때 지나가고 자 Y로 신호를 보내서 자 이걸 내려달라고 해주고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자고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자고 점프점프 레볼루션 여기 트랩들이 다 장난아니죠 자 이거 잡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올라가야되죠 여기까지와서 개죽음 나갈 수는 없어 자 한번 더 자 이걸 당겨야될거에요 그렇지 자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올라가자 자 이 올라갈때 컴퓨터 살땐 팡팡 PC에서 한번 해줘야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번 해줘야지 돈 맞고 하는건데 여길 아예 잘 뛰든가 해야되는데 자 질주 이라차 늦으면 얄짤없다 골로 가는거야 자 내려가보자 호참 추천 332개야 호참 좀만 더 눌러줄거 아이고 뒤에서 온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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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아이 죽잉 그렇지 자 이제 이쪽 밑으로 한번 내려가보자 자 문 열어주세요 자 문 열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걸 얻을 수가 있죠 좋아 새충을 찾아내겠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얻은 새충으로 뿅 자 이제 새충을 활용해서 퍼즐을 푸는 구간도 나오고 그래요 자 불꽃 쏴다고 왜 때려도 때리는거 같지가 않지 왜 때려도 때리는거 같지가 않지 자 일단 하수도 도시지하 어딘가 7월 5일 오전 1시 3분인가 30분인가 자 이제 이거 이걸 떨굽니다 자 이제 이걸 밀어보죠 그렇지 여기 어렵다 여기 어려울 수 있어 자 하고서 점프하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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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 여긴 더 어렵다 점프하고서 죽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아 이거 한번 더 뛰고서 굴러야지 이제 다 웃돌아기다 죽임 점프하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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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굴러 죽임 자아 하고서 굴러! 그렇지 이렇게! 이렇게 하는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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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 주인공? 넌 놀아나고 있어 저 영감님의 아이고 너는 저 영감님의 농협한 그 농닉은 그래 스킬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! 샛! 자 이렇게! 왜냐면 저 영감님은 꾼이거든 저기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굴러서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차라리 이게 다행이다 차라리 자 으라차! 그렇지 으라차! 그렇지!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중요하죠 여기서 여기 딱 보이잖아 각도 포트릭스 하듯이 그 옛날에 빨간 콩 맞추듯이 자 이렇게 갑니다 가면 돼요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게 주인공이 수영을 못해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게 주인공이 수영을 못해요 타이밍 잘 맞춰서 뛰어야죠 자 거리 잘 돼서 어? 잠깐만 주인공 이름이 웨인이었어? 설마 브루스? 어쩐지 목소리도 비슷한거 같은데 점프 점프 어쩐지 신체 능력이 상당하더라고 오오오 빨리 올려줘 또 싸다고 날리기 전에 이미 날렸어 뒤통 소리기 퐁퐁퐁퐁퐁퐁퐁퐁퐁 베이지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lins 아니 뭐야 너 나한테 관심 있어? 왜 갑자기 쉬어가라 그래 무섭군 조심해야겠어 자 일단 이 할아버지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가는 길에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 굴려면 자기가 갈 것이지 왜 나한테 나한테 짜무시기다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나한테 짜무시기다네요 좋아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일단 아마 이쪽에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 무급피치가 있지만 그래 쓸 수 없었다고 한다 자 이한도 뜨겁고 뜨겁고 지민이 살인 삼 그가 있는 das 감사합니다.